67년 차입니다 이신재 선생님. 원빈 이나영보다 앞서서 이 광고의 모델이었다고요. 그게 하면 커피 광고 같은데. 그래 오래 하셨어 옛날에 그 동무. 그때 외국 광고를 보면 이미지 광고 보다 거기 더 퀴여이 거기다가 나서 도박하다가 커피 마시는 게 있어 갖다 놓으면 탕 께다 굿 커피 딱 고고야 근데 이거는. 냉동 영화 밑도에서 만들어가지고 멋져가지고 입이 없다고 달려 그 빨려야 된 거야. 너무 났다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있다. 커피 역사가 나오는 세계의 명작 맵슨. 그래 이거 맵슨. 이거 기억나. 커피도 삼각돌. 진짜요? 우와. 동서 10등. 와 우리가 볼 때는 멋있는데. 몇 년 뒤?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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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 둘 둘 둘이 맞아. 아니 커피를 누가 그걸 따지고 먹냐 이거야 여배월 하나. 피 오는 날 둘이 가다 빌 맞았다 어느 허까리 허까리 아니하면 좋은데 늘었다 거기서 커피 따른 거 마시고 힘 좋은 이런 식의 이미지 광고 좀 찍자고 말 안 듣더라고요 결국은 나 끝난 다음에 안성기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미지 광고를 찍자고. 커피를 알게 될수록 깊은 맛이 좋아집니다. 커피를 알게 될수록 깊은 맛이 좋아집니다.